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미식가 안 대장님을 따라 저녁 먹으러 길을 나섰다. 지금은 트래블러들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트래블러 안. 트래블러 옹. 트래블러 김. 와, 이거 나무 뭐야?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토스카나. 이거 여기 음식점 맞아? 이게 너무 예쁘다. 귀여워, 수네. 왜 이렇게 작게 생겼냐? 마을, 마을 이 동네 생각네. 형,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예약제로만 운영됐는데 우리가 여기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죠? 저희가 오늘 예약되고 지금 좌석이 다 찼는데 9시까지는 우리가 자리를 해 주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자리 지금. 시간 리미트로 먹고 있는 거냐? 9시까지. 9시까지 빨리 먹고 나가는 걸로. 수수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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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미광수에 와서 와인 한지는 하네요. 아, 수수재료. 비노. 묵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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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해놓고? 형, 한 입 먹어봐. 우리 김치보다 맛있던데? 아, 지금 이 김치는? 저분이 주셨습니다. 사장님? 지배인님께서 주셨는데